저만 예뻐질 거거든요. 저는 뱃살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. 통통. 나만 예뻐지는 중. 쪼아 쪼아. 사기치는 거네요? 죽어 진짜. 지질 거 같아요. 친구야. 워크아웃 비치. 안녕하세요. 데라데라입니다. 요새 PT 받잖아요. 오늘은 필라테스 쑤시러 왔어요. 윗뚜근. 안녕하세요. 1시간 반이다가 단백질 채워야 되는 시간이거든요. 야 장난 아니네. 계란이랑 닭가슴살. 얼마나 됐어? 이제 3주차. 이거 너무 맛있어. 화이트 머쉬룸. 스프맛. 숯불갈비맛. 단백질 섭취 놓칠 수 없어. 이따가 필라테스 끝나고 헬스 갈까봐. 신발도 챙겨봤어요. 오늘 하고 나서. 필라테스랑 EMS. 그리고 하나 더 갈걸? 아 진짜? 체지방 1개 시켜주세요. 어 너무 좋아. 체지방 2개 시켜버려. 제 18새끼들. 데라에 상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. 어머 형이 원래 가던데요? 유튜브 올라왔었던. 죽어나러 가는 거죠. 재밌겠다. 요즘 완전 헬시보이 된 것 같아서. 워크아웃 비치. 필라테스는 그래도 토 안하지? 필라테스는 괜찮은데 EMS가 생각보다. 아니 EMS가 도대체 뭐하는 거야? 옷을 입고 물을 뿌려 니 몸에. 전기가 올라. 감전된 시름. 마침내. 골드라인 필라테스? 있자. 채용 분석집. 어머 깜짝이야. 불쾌하네요. 이거 써야 돼요. 아 진짜요? 너무 불쾌해요. 인바디보다 더 불쾌해요. 인바디보다 더 불쾌해요. 맙소사. 배분 운동. PT. PT 빼고는 안 해보셨어요? 초등학교 때 태권도 한 것도 포함되나요? 아니요. 없습니다. 매운 음식 마라탕 너무 좋아요.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? 갑자기 안 먹다가 많이 드시는 거. 주말에 막 몰아서 먹긴 하는데. 세모? 세모. 다 같이. 아. 채용 사진. 채용 사진. 채용 사진? 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볼게요. 신고하기 시작한 후. 아 그래요? 갈아입고 올까요? 양식이 딱. 멋색. 자 마지막 다섯. 신고 받으신 분을 쏙. 어우 좋아요. 잘하셨습니다. 딱 세구나. 상복구. 쌀걸 썼네요. 상복구. 네. 그. 오 좋아요. 자 요걸 이제 같이 합친 거를. 네? 하하하하하하하하 힘 많이 주시고. 들이 마세요. 마지막. 후. 조금만 더 쓰세요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아이처럼 넘어오셨습니다. 금방 떴던. 네. 복부 쪽에. 아아아. 나 죽어. 죽어 진짜. 우리 여기 있는 힘은 다 나실 거예요. 하나. 꺼들뿐요. 더 멀리 가실 수 있어요. 다리 금방 가실 때는. 이. 셋. 네네. 그렇죠. 아우. 나의 몸을 교수시고. 아우. 마지막. 런지 동작 가고 싶었는데. 동작이 조금 나오신다 싶으시면은. 앞으로 나란히 한 번 하셔 가지고. 자 배에 힘. 앉아 볼 거예요. 하나. 너무 그렇죠. 많이 안 앉아 보세요? 네? 여기 느낌 오세요? 네 너무 좋아요. 여덟. 스. 깨뜬 치면 안 돼요? 네네네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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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나 죽어. 괜찮아? 몰라요. 집에 가고 싶어. 아, 나 죽어. 선생님, 개빡세게 해주세요. 이미 엄청 빡세잖아. 야, 나 죽어, 진짜. 이야미. 단백질도 되게 잘 챙겨드시네요. 아, 단백질 지금 먹을 시간 너무 같은데. 체중에 비해서 골격근량이나 체지방량이 거의 일직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. 이 정도면 되게 좋은 몸이시거든요? 보통 약하신 분들이 부위별 체지방은 확실히 복부 쪽에서 조금. 똥똥. 신체 발달 청소도 이 정도면 진짜 좋으신 거예요. 기초대사랑도 진짜 좋으신 거고. 바디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짜 확실히 좋으신데요? 아, 근수저 뭐야. 그리고 고개를 누우실 때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밀려놓는 습관 좀 있으세요. 네, 맞아요. 그쪽이요. 오른쪽 얼굴이거든요, 제가. 그래도 진짜 운동 안 하신 거 치시고는 바디가 좋으신 거예요. 핫 바디. 그럼 이제 저는 뭘 하나요? E&S. 아, E&S. 단백질 설명드리자면 수트에다가 물을 묻혀서 자극을 흘려보내면 근육들이 나 운동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게끔. 사기치는 거네요? 그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. 네? 20분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. 아, 네. 길게 할 순 없어요. 촉촉하네요. 타이트하게 가거든요? 네, 좋아요. 괜찮으시죠? 꽉. 꽉 쪼여줘. 전신을 다 속이는 거네요? 그렇죠. 두뇌 교란. 오오. You wanna hot body? Work out, bitch. 오, 멋있다. 테크 헤어 같아. 유산소랑 근력 위주로 조금 빡세게 한 번 가볼게요. 넵. 자, 압박 좀 드릴게요. 우와. 팔. 우와. 네. 벗고 들어갈게요. 우와, 우와, 우와. 20번 시작. 하나. 하나. 아까 좀 세지 않나요? 나서 액 좀 좀 넣었어요. 저 또 미리 앞에 가요. 왜 읽어? 미리 앞에 가요. 미리 앞에 가요 중요해요. 바로 근력으로. 근력은 또 적응이 좀 나아요. 많이 나요. 근데 이거는 세팅을 다 해볼까요? 네. 다른 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릴게요. 전체도 다 해볼게요. 기본 스톱 한 번 해볼까요? 전체됐다면서요. 뭘 들고만 했어. 왜요? 1, 2, 3. 오, 좋아요. 내 잔처럼 이만치가 안 나요. 새끼낸 봐. 몇 번까지 다 나요? 세 번이요. 열 번.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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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팥목체 내려놓으시겠지. 네? 팥목체 내려놓으셔야죠. 팥목체 내려놓으셔야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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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하나씩까지. 뽀뽁 눌러서. 그렇죠. 위로 보내주시고.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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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좀 약한 것 같아요, 지금. 아아아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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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wrote. 조합이랑 프리카. 다윗. 손가락을 못 흘리시키려고 해요. 허벅지요? 하하 이거 진짜 비참해. 아 진짜. 근데 왜 이런 거 짓고. 수상 속으로. 여러분 이거 무섭네요. 현대 방학의 직전. 몇 번 받았죠? 다섯 번요. 파이팅. 하나. 다 왔어요? 다 왔어요? 안 했고. 감사합니다. 다섯 번. 이게 더 나을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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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진짜 예뻐져. 둘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아. 아. 엄청 많이 소리나요? 원래 났어요? 몰라요. 이런 걸 처음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? 아. 하나. 둘. 아. 아. 미친 거 아니야. 선물 받으셨나봐요? 무슨 향 받으셨어요? 카키 좋아요. 와서 못 가고 있습니다. 저도 못 가다가 여기 운동하는데 끌고 와가지고 당할 줄은 몰랐어요. 무엇을 안 한 거죠? 사장한 거 말하라고요? 바트라노바. 아 지방. 고추가. 어우 야무시게 빠져드린다. 버블 버블. 네. 네. 뭐. 와. 정신다. 분위기 좋아. 우와. 진짜 아프셨을 거예요. 응. 너무 아팠어요. 나만 예뻐지는 중. 아 이런 거 안 보여주고 몰래 예뻐져야 되는데. 네. 뭐. 심보가 못돼 먹은 듯. 겨드랑이 라인이랑. 네. 옆구리 살짝 정리됐어요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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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뱃살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건방 떨었죠. 나 잃으면 확실히 나오더라고요. 정말 많았던 친구들도. 맞아요.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면. 등판을. 보여주고. 여기가 보라색이야. 이쪽이 더 안 좋네. 여기가 되게 안 좋대. 엎뚱에. 저만 예뻐질 거거든요. 어딜 뺏겨. 헉. 부케가 싹 다 빠졌어요. 한 3년 내에 처음 보는 얼굴인데. 안녕. 역대급. 미모인 듯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남자 선생님이 잘 잊지 않대요. 흔치 않아서.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도 몰라. 호재라고 합니다. 호재네이션. 많이 찾아주세요. 호재 앤 다영. 골드라인 필라테스. 지옥이야. 퇴장. 이뻐지신 듯. 맞는 듯. 원할머니 보쌈. 본점 네이션. 랄라. 랄라. 굿기 다 빠지시는데. 진짜 이 얼굴 너무 오랜만에 보거든요. 랄라. 뷰리포. 운동 좋다. BMS랑 그 마지막에. 테라노바? 테라노바. 테라노바하면은 체지방도 잘 빠져. 얌이. 예. 네 맛있겠네. 오늘 유산소 했으니까. 입장. 얌이. 입장. 떡쌈 존나 맛있다. 떡이 오히려 더 고기 같아. 잘 먹었습니다. 형 잘 먹을게 생일 축하해요 아 땡큐 필라테스, EMS, 데라노마까지 받았고요 덕분에 개쌉 조져지고 갑니다 그럼요 진짜 분이 확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피부가 맑아졌어요 블렌티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쵸! 데라님 아니세요? 매맞는 남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